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케뱅 뉴스타쇼를 사랑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전세계 우리 트로트와 가요를 사랑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디케뱅 뉴스타쇼 제33회 오늘 호국의 보험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호국 영영들을 위로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나가자는 활기찬 음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욕심이 많으면 어떠한 야망이 펼쳐지고 꿈이 펼쳐진다고 하죠. 꿈은요. 보라니 꿈을 꾸면요. 살케니 꿈이 됩니다. 못 이루어져도. 살케니는 고양이 꿈이 돼요. 안 이루어지면. 고양이는 쥐가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원대한 꿈을 갖고 우리 앞으로 역동적인 판단을 시작하도록 하겠대요. 우리 티케뱅 뉴스타쇼의 안방반님으로요. 요즘 아주 섭외가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아서 너무 바쁘신데 그래도 우리 티케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저희들을 빠짐없이 채워주고 계시는 큰 그릇이 있습니다. 유명지로 이 자리에 부릅니다. 쓰러지지 마! 안병원 정원상 쓰러지지마 쓰러지지마 그대 옆에 내가 있잖아 아름다웠던 저 사랑의 꿈 다시 한번 꽃을 피워봐 그대의 가슴속에 맺힌 어떤 사랑 놀라운 꽃을 다시 피워봐 미래를 향해서 꿈을 손잡고 내 이래를 찾아가야 해 쓰러지지마 쓰러지지마 쓰러질 순 없잖아 쓰러지지마 쓰러지지마 내 손잡고 뛰어봐 쓰러지지마 쓰러지지마 그대 옆에 내가 있잖아 아름다웠던 저 사랑의 꿈 다시 한번 꽃을 피워봐 그대의 가슴속에 맺힌 어떤 사랑 내 낙힌 어떤 사랑의 꿈 다시 피워봐 그대의 가슴속에 맺힌 어떤 사랑의 꿈 내 이래를 찾아가야 해 그대의 가슴속에 맺힌 어떤 사랑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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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의 가슴속에 맺힌 어떤 사랑의 꿈